방법 HP TPS 아아! 아씨 작동 드릴게요. 따랑이란 오! 아아! 걸렸어! 가득했뇨! 오! 우워!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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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이 진진한 대결이 되겠구만! 꺼우! 맞아 에어컨좀 진짜 아아씨 더워.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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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아 라이토 아오쇼코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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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아 아 잠깐만 버튼이 이상해 버튼이 이상해 버튼이 이상한 것 같아 버튼이 이상해 아씨 아씨 아아 천춘반 에? 닉네임 뭐 이래 닉네임 왜이렇게 긴걸로 했어 그거 몇.. 세번바.. 세번바꿈 못 바꿔요 몇돌동안 아 이거C 유튜브 구독과 스위치 팔로우 부탁좀 드릴게요 따랑이란 아오쇼코캔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님이 왜 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 왜 되있지 아우 왜이렇게 길어 닉네임 짧을걸로 해야지 너무 길어요 닉네임 짜증나게 어휴 아우씨 어휴 어우씨 아우씨 아우씨 아우우 다섯개는 6호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바꾸고 아... 닉네임 좀 그런것 좀 하지마요 좀 짧은걸로 해 최소한 다섯글자인데 해야 될거 아냐 일부러 그런거 같애 타크족베이스님이 오늘도 쉽군 키우키우 히힛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한번 더 바꾸려 했는데 90일뒤에 바꿀 수 있대요 거봐요 자꾸 뭐 한번 바꿀때 잘 바꿔야지 까부르니까 괜찮은 캐릭터가 없나 좀 안하던 캐릭터 좀 해봐야겠다 똑같은 애들만 하니까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심으루 자꾸 연말을 해야지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한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네임으로 했어요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님이 스위치가 뭐해요 그냥 누르면 가할 수 있어요 네할 축도 아 아 씨 조하 조규라야 와 씨 오 이겼다 초귤라야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요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지금 하고 있네요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와 왔다메 와 씨 만만한 짱만 제 구산하기바라기라 맨날 구산하기상 그래도 킹오파가 제일 나은것 같아요 연습하고 저거 즐기기 어차피 이기긴 쉽지만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트위치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안되네 느낌표를 써야지 그냥 하면 안되요 느낌표 쓰고 서 트위치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됐네 야 어떻게 해야 돼 킹소를 아씨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느낀 트위치 나이트건님이 내일 구독방이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 단톡 이렇게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안되는데요 잘치어야지 나오죠 그 설명대로 똑같이 해야지 나오죠 하크 조페이스님이 2연승 아우 쉣 나의 정제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님이 물음표 트위치 물음표 트위치하면 안되지 느낌표로 해야지 저 괜히 저러는 것 같은데 저거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진짜 코리아다 그래 이씨 원팀으로 가자 오우 모아 오우 모아 오우 모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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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따 장고헌 나는 한국 출신이야 장고헌이라고 해 난 장국 출신 나는 한국 출신 장고헌이라고래 나는 한국 출신 장고헌이라고래 한국 출신 장고헌이냐 패치기 패치기 나르는 킥 아 이거 기술은 모르겠어 이거 밖에 택배 기사잖아 택배에 나르로킥 아씨 아 택배기사한테 줬다. 택배 나르러 킥 아 저 도배 좀 하지 말자고 씨 이미 가나다라마바사가가 가나나나다다라라마마마마마마바사사사사 관종이 하는 행동 무시 bikraf BIG 같이 여기에 고 누구나 제가 유튜브 구독이랑 트위치 폴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에 뜬단 말이야 구독 했다고 구독하면 체격 안매 채굽먹었어요? 아 이런 너무 심하게 그러면 채굽먹어 진짜 어이씨 아이씨 아아 졌다 네 1대1중 채굽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 어이거 뭐야 아이씨 어이씨 아닌데 이거? 나 이거 올라온게 아닌데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드디어 드디어 박잡을 이겨라 드디어 1승